강북구 수유동의 화계사가 26일 2주 중건 500주년 기념 법회를 열었습니다. 화계사 측은 오는 30일까지를 2주 중건 500주년 특별기념 주간으로 정하고 산사음악회와 특별전시회 등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현재 화계사 자리는 16세기 보더감이란 이름으로 불리던 사찰이 넓은 털을 찾아 이전한 곳으로 500년 전인 1522년 신월 선사가 화계사라는 이름을 짓고 창건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